1. 빅소드 B1 빅소드 B1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빅소드 B1의 설명에 앞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투피스 블랭크 이야기입니다. 빅소드 B1을 기약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 투피스 블랭크였습니다. 기존 투피스 블랭크에선 저형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베스로드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피스 블랭크가 갖고 있는 결합 부분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패턴 설계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빅소드 B1은 단점이 되었던 결합 부분의 특성을 이용하여 더 다양하고 오히려 장점이 되는 투피스 블랭크로 만들어냈습니다. 결합 방식을 바꾸고 코팅 위치 설정으로 더욱 뛰어난 특성을 만들어냈고 JS 컴퍼니의 기술력과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빅소드 B1은 투피스 블랭크 중 단연 최고의 베스로드로 선택될 것입니다. 빅소드 B1의 가장 큰 특징은 스펙 형성에 있습니다. 각각의 파워의 블랭크 특성별로 세 가지 타입을 나눴는데요. 타입 F, 타입 X, 타입 R로 분류하였습니다. 타입 F, 패스트 타입의 센터컷 푸드오버 결합 방식을 적용하여 샤프한 허리와 부드러운 초리로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범용 모델입니다. 타입 X, 엑스트라 패스트 타입의 센터컷 푸딩 결합 방식을 적용하여 강력한 훅세 성능을 보여주는 바텀피싱 전용 모델입니다. 타입 R, 모드 패스트 타입의 하프컷 푸딩 결합 방식을 적용하여 유연한 흔세를 보여주는 무빙 전용 모델입니다. 배수로 낚시만큼 다양한 낚시 환경과 다양한 테크닉을 구성하는 낚시 장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타입의 빅소드 비원과 함께 더욱 즐거운 낚시 즐기시길 바랍니다.